1,2,3... 4,3! 1,3! 3,3! 3,4! 2,3! 3,4! 3,4! 4,4! 많이 쓰는데요 어제 이정현 정단아 어 김하은 사례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돌적인 4 다시 서비스를 이어서 리시브 김하은 정단아 받습니다 또 다음에 자기 파트너가 볼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일단 자기꺼 하나씩만 잘 견뎌주면 됩니다 툭 밀어 치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이제 매너이기도 하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호흡과 또한 서로의 신뢰감을 백핸드 부드럽습니다 3 넷 시작 이정현 받았으세요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단식에서요 아 아 아 아 1년생으로 참 차분하게 경기를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야무진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넷 또 어제 상대 라이벌로서의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을 내려 백핸드 잘받아줍니다 세븐홀 박주현 살리는 레지못 미시브 정단아 박주현 이정현 아 나이스 정단아 시동 갑니다 그리고 왼손 기마은 아 서비스 박주현 아 아 어 어 이정현입니다. 바나나 풀릭으로 승부 걸어 텐홀 두 점차 승부 꺾어놓는 김하은 코스변화 김하은 선수 서비스 박주현 네 일레븐홀입니다. 박주현 이정현 김하은 그럼요 가까스로 살려냈습니다. 질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승이에요. 공격 마지막 포인트에서 공격 미스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준비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빠르게 공격전환 낮은 공을 빨리 보냅니다.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정말 조화롭게 잘 받아주고 있네요. 그렇네요. 이정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도 한 번 더 견뎌주면서 이정현 리시브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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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웅 어 오오 Tutaj , 이장 아 아 왼손 김아은 정단아가 백핸드로 다시 넘기면 안되구요 바로 공격으로 모션 쓰면서 판단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좋았어요 순간마다 엎치락뒤치락 정단아 김아은 백핸드 다시 김아은이 갑니다 그리고 이정현 정단아가 백핸드 정단아 리시브 김아은 빠르게 대처합니다 백핸드 정단아 포핸드 이정현 브릭을 받아치는 김아은 포핸드 탑스피 대결 양상 이거냐 때문에 정말 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대처 지켜냅니다 아 일레븐올 서비스 득점 탑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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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uffy 고맙습니다.